백매워바이트의 대용형 플라렛 3D 설계 도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사와 시사는 도면을 여는데 시간이 8분 정도로 너무 오래 걸렸어요. 거의 이제 라면 먹어도 될 시간. 라면 먹고 갈래?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저희 구독자 학생분들은 국화시험 준비용으로 오토캐드를 많이 사용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상 실무이 아닌 오토캐드보다는 대안캐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터페이스나 명령은 오토캐드 90% 이상 동의한데 오토캐드는 영국 라이선스가 없어져서 매년 비싼 라이선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에 비해 대안캐드는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영국 라이선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토캐드는 라이선스가 솔직히 좀 비싸긴 하죠. 우선 이제 캐드란 컴퓨터를 이용해 도면을 만드는 설계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입니다. 특정 회사의 프로그램 이름 아니에요? 캐드라고 하면 전부 다 오토캐드라고 생각. 쉽게 이제 이해시켜드리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있으면 기업이 다르다고 자동차를 다르게 부르지는 않죠. 캐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오토캐드는 오토데스크사의 캐드 프로그램이고 GW캐드는 GW사의 캐드 프로그램입니다. 캐드는 이제 다르게 부르지는 않아요. 전 세계에는 수많은 캐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오토캐드, 중국의 GW캐드, G스타캐드, 한국의 캐드한 등이 있습니다. 그중에 GW캐드는 국내 점유율이 점점 높아져서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캐드입니다. 왜 대안캐드 중에 GW캐드가 인기가 많은지 다른 대안캐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교 영상 보러 가시죠!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전체적인 인터페이스는 90% 이상 동일합니다. 로몬만 가리면서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비슷해요. 아이콘의 크기나 배치, 폰트의 크기 등 제일 집관성이 좋은 것은 A사와 GW캐드입니다. 그에 비해 G사와 C사는 아이콘과 폰트가 너무 작고 아이콘의 배치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C사는 아이콘 색상 조합이 좀 알록달록하다고 해야하나? 조금 이제 조잡해 보이는... 상단에 있는 메뉴가 이제 리본 메뉴인데 A사와 GW캐드는 패널 버튼으로 단계별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반면 G사와 C사는 최소함만 할 수 있고 따로 크기 조절하면 불가능합니다. 좌측 상단 뷰 기능 관련 메뉴는 화면 분할, 뷰 전환, 비주얼 스타일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인데 저는 3D 작업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편이거든요. GW캐드와 A사는 동일하게 메뉴가 있는데 G사는 이제 메뉴가 아예 없고 C사는 화면 분할 메뉴가 빠져있고 색상 신성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구요. 하단 인터페이스의 구성은 아이콘의 크기, 배치는 A사와 C사가 제일 집관성이 좋았구요. GW캐드와 G사는 조금 작은 편이었습니다. 나머지 캐드들은 이제 원하는 아이콘만 추가로 해제할 수가 있는데 G사는 이제 따로 메뉴가 안보이더라구요. 그 다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텝 파일 블록이 이 기능도 이제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스텝이라서 IGS 파일은 3D 파일인데 인펜터, GW3D, 카티아, 솔리드웍스 등 3D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파일들을 저장할 때 사용하는 파일입니다. 3D 프로그램에서 저장을 하면 해당 프로그램 확장자로 저장이 돼요. 그러면 다른 캐드에서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텝 파일이나 IGS 파일을 저장을 해서 공유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엔진 설계 전기광장 해제할 스텝 파일을 저장을 해서 캐드에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우선 G사와 C사를 보면 C사는 아예 불러와 지지가 않았구요. G사는 불러와 지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렸습니다. 불러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건 둘째치고 줌이나 화면 이동, 회전을 하려면 아예 각기 춤을 추면서 멈춰버려서 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선생님 PC 사양이 안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테스트에 사용한 제 메인 PC는 천만 원이 넘는 오크스테이션 사양의 커스텀 순행 PC예요. 제 PC 사양이 안 좋은 리가! 반면 GW CAD와 A사는 정말 빠른 속도로 이제 파일이 불러와 줬구요. GW CAD가 조금 더 빨리 불러와 줬습니다. 비주얼 스타일링이 바로바로 변경이 되었고 줌이나 화면 이동, 회전 역시 아주 부드럽게 돼서 원활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불러온 파일이 어셈블리, 조립이 되어 있으면 블록 내부 편집으로 원하는 부품들만 선택해서 추동도 가능합니다. 왜 GW CAD와 A사는 속도가 빠르냐면 하드웨어의 가속화 기능 때문입니다. 다른 CAD들은 이 기능 설정이 따로 안 보이더라구요? 하드웨어의 가속화 기능은 PC 성능을 최대로 활용해 복잡한 대용량 도면 설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00매와 밝게 대용량 플래넷 3D 설계 도면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사와 C사는 도면을 여는데 시간이 8분 정도로 너무 오래 걸렸어요. 거의 이제 라면 먹어도 될 시간! 라면 먹고 갈래? 도면이 열렸어도 줌이나 화면 이동을 하면 C사와 C사는 프로그램이 멈추거나 다운되어 버리더라구요? GW CAD와 A사는 도면이 빠르게 열렸는데 GW CAD는 4배 정도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보여줍니다. GW CAD와 A사는 아까 엔진 모델링 파일인지 별 차이가 없었는데 플랜드 3D 파일은 A사도 엄청 끊기더라구요? 마우스가 움직이는 걸 보시면 뚝뚝 끊기면서 움직이는 게 보이실 겁니다. 줌이나 화면 이동 회전을 하려면 엄청 거벅 되더라구요? 작업을 못할 정도는 아닌데 마우스가 워낙 끊겼는지 불편했습니다. 그나마지 객자를 선택한 다음에 화면 이동이나 회전을 하면 선택한 객체만 보이는 3D 내비게이션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원화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비주얼 스타일은 변경할 때마다 12초 정도로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었구요? 그리고 비주얼 스타일을 보시면 빠름이라고 보이시죠? 저 빠름이 붙은 스타일만 속도가 빠릅니다. 2D 와이어 프레임, 음영 처리, 모서리로 음영 처리를 제외한 나머지 비주얼 스타일은 빠름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주얼 스타일을 사용해서는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나게 버벅되더라구요. GwCAD는 줌, 화면 이동, 객체 선택, 회전, 끊김 없이 정말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비주얼 스타일 변경도 1초 만에 바로바로 변경이 되구요? A4는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는 비주얼 스타일이 제한적이었지만 GwCAD는 모든 비주얼 스타일의 하드웨어 가속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3D 내비게이션 기능을 또한 선택한 객체만 볼 수 있어서 편리했구요? 오면 저장은 8초밖에 소요가 안됩니다. 정말 빨라요. 저는 업체 측으로부터 5CAD보다 빠르다는 가이드라이머만 받아서 저희 GwCAD는 타CAD 대비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빨라봤자 얼마나 빠르겠어? 프로그램보다는 컴퓨터 성능이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CAD를 설치하고 다 사용해보니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지 몰랐네요. 정말 대박입니다. 실무에서는 PDF를 CAD를 가져와서 작업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저희 DC 카카오톡 오픈방에서는 실무자분들이 한 번씩 물어보세요. PDF 가져오기에는 4개의 CAD 전부 다 가능하였고 설정상 메뉴도 동일했습니다. PDF 역시 드로잉 파일, 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집 및 수정이 가능하구요. 요즘은 도면 출력을 PDF로 많이 하기 때문에 PDF 가져오기 기능은 필수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무자분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리습 국화시험에서는 리습을 사용 못하지만 실무에서는 작업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리습은 필수죠. 4개의 CAD 전부 리습으로 등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직접 속도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각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30일 무료 라이센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다운로드해서 한 번 사용해보세요. DC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은 실무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대한 CAD를 비교해봤습니다. CAD는 이제 건축, 기계, 토목, 조경, 블렌드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규모가 작은 설계 사무실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CAD를 사용하실 건데요. 비싼 라이센스 비용 때문에 대한 CAD를 많이 찾으실 건데 제 비교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늘 설계 강의를 하면 학생들에게 하는 말이 설계는 속도가 곧 생명이다. 남들보다 더 빠른 작업을 할 수 있으면 그만큼 너의 연봉은 오를 것이다. 설계를 하는 실무자분들은 아실 겁니다. 며칠, 아니 혹은 이제 몇 초의 작업 지연으로 프로젝트를 경쟁기업에 뺏기는 경우도 있고 클라이언트에 캔슬당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사 CAD들에게 압도적인 속도 차이를 보여주는 GW CAD는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 CAD 중에서는 최고의 설계 솔루션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렴한 라이센스 비용이 속도가 빠른 대한 CAD을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GW CAD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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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